신규 유닛 홍영성 1008극식 호우즈키 카렌 5코스트 각성 스트라이커 메카닉 타입 지상 공격, 지상 이동 기본 공격 MBS 나이프와 채수를 사용해 적을 공격한다 2호 타격 수 2 패시브 에이스 파일럿 출격 위치 전방을 난무한 뒤 등장한다 출격 시 10초간 완전 회피 상태가 된다 은신 유닛을 감지할 수 있으며 영구적으로 특수기 이하 경직 면역 상태가 된다 2호 타격 수 2 공격 속도 증가 출격 시 자신에게 최대 체력 20%의 배리어 생성 특수기 확산형 복사 파동 복사 파동을 확산시켜 전방의 적을 공격한다 복사 파동에 공격당한 적은 6초간 받는 회복량 감소 100%와 매초 현재 체력이 1.0%씩 감소하고 받는 피해 증폭이 10% 증가한다 특수기와 궁극기의 복사 파동 효과는 독립적으로 적용되며 중복 적용 시 지속 시간이 갱신되지 않는다 2호 타격 수 2 스킬 시전 후 최대 체력이 10%의 배리어를 생성하고 12초간 공격력과 공격 속도가 30% 증가 궁극기 복사 파동 기구 돌진하여 적을 붙잡은 뒤 복사 파동으로 공격한다 복사 파동에 공격당한 적은 12초간 받는 회복량 감소 100%와 매초 현재 체력이 1.5%씩 감소하고 받는 피해 증폭이 15% 증가한다 특수기와 궁극기의 복사 파동 효과는 독립적으로 적용되며 중복 적용 시 지속 시간이 갱신되지 않는다 2호 타격 수 3 특킬 시전 후 특수기 쿨타임 초기화